자 그래서 박채연 단어 두번째 그래서 아 이거 아닌가? 자쿠 이걸 보여주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채연이 박채연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구요 그 다음 아까 몰랐던 거였구요 was 아까 알았던 거구요 아까 몰랐던 건데요 뭐뭐 없이 두번째 몰고 있습니다 dog do 아까 알았던 거구요 contest 아까 맞췄던 거구요 win 뭐라고? win win이라고 이게? win 아닌데 one one이죠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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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e lose 아까 알고 있었던 거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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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뭐? last last야? 아닌데요. 아까 몰랐던 겁니다 이거 where where 아까 알고 있었던 거 where lost lost 아까 알고 있었던 거 lost lost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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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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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ake to make to mak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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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알고 있던 것 요지 아까 틀린 네임을 맞췄네요 아까도 알고 있던 것 발음은 뭐라고요? 월 월 월 월 월 월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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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어요? 뭐요? 뭐요? 7 At the beach, OK. 아까 틀렸는데 이걸 맞췄네요. At the beach, at the beach. Last, last. Last, last. Stepped in. Stepped in. Stepped in. Step. Step. What do you? D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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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z가 여러 개 되면 deez. Deez.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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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lly는 어떤 씨고요? 이건 하다 씨 같은데요? Smelly super bad. Smelly super bad. Smelly super bad. 왜 안 돼? 왜냐면 왜 안 돼? 왜? 이거랑? 왜 안 돼? 왜 안 돼? 어디? 뭐라고?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그래 뭐라고? 스멜리 스멜리는 그냥 냄새나는 이고요 얘는 가장 냄새나는 이인데 스멜리 스멜리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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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핏 핏 그 다음 핏 그렇지 아까 틀렸네 힘을 맞췄네요 핏 핏 그라고요? 큰소리로 그렇지 make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결국 두 번 이상 틀렸던 게 뭐뭐였죠? 또한 하고요 뭐뭐 없이 하고요 그렇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밟았었다 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맞죠?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시험치고 나서 1대1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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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